제가 중동역에서 2번철구에서 쭉 걸어올라와서 한 200m 걸어올라와서 왼쪽으로 딱 트니까 이 토지에다가 300평 토지인데 모통인데 30평인데 9억 이래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길가다 그래서 찍어보거든요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치고요 주변에는 마전편에 보니까 경남 아너스빌 보입니다 경남 아너스빌 저 위에서 보이죠 경남 아너스빌 해가 바로 비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건너편 건물도 잘 모르겠고 여기 위치에 집은 같은 것도 안 적혀 있고 단지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이런 게 붙어있어서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토지매매 현 위치 토지매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리입니다 계좌